얘, 너는 뭐 하는 거야? 이봐, 이리와, 이리와 이리와, 이리와 에휴, 키도 커 대체가 커가지고 썸이야 썸이시 아휴, 이 몸동아리 긴 거 봐 썸이야 이제 안에서, 실내에서 있던 화분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정원이 꽉 차네요 정원이 꽉 찼어요 정원이 꽉 차고 풍성해졌어요 아, 포도나무도 이렇게 잘 잘 기어가고 순산나팔꽃도 피고 아휴, 머이도 이렇게 화분에서 머이가 많이 피어요 아휴, 너는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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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말라도 말라야, 아휴, 말라야 아휴, 담치가 엄청 커요 아휴, 담치가 엄청 커요 아휴, 이거 말라시 아휴, 담치가 ganze 아휴, 차다나무랑 이건 이건, 이건 키위 나무예요 달의 나무 다 이렇게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두 개 있어요 저것은 체리 나무 체리 나무가 두 개 벵갈 고무나무가 이제 갇혀있다가 나왔네요 이놈들은 이제 분갈이 좀 해줘야 되고 2년 동안 분갈이를 안해줬어요 아이고 그냥 훔쳐서 그냥 실내에다 넣느라고 분갈이를 안해줬더니 이파리가 작아지고 이스라엘 생각이라며 그대 인간이 불안해자겠다라고 창석 이스라엘이 말해주세요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해봐 열려는 거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포도나무쮸 포도나무 포도나무 오레이 הז但是 포도나무 그래도 섬로나무도 있고 음